오늘은 기도빨이 잘 듣는다는 진주 성전암 암자의 절 구경도 한번 하고 바람쇠로 한번 올라갑니다. 성전암은 1100년 전에 통일신라시대 때 도성국사가 지었고 이후 인조대왕이 여기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임금이 되신 그런 100일 기도를 드린 그런 유명한 암자입니다. 성전암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상꼭대기 거의 8부 넝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진주 성전암입니다. 여기는 오시는 길이 하도 험해서 일반 승용차로는 너무 가팔라서 올라오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rv차 사륜구동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성전암 입구인데 입구에 커다란 고목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언뜻 봐도 몇백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나무 밑에 보시면 미니어처 불상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동전들을 불자들이 오면서 놔두고 나무는 진짜 몇백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속이 지금 비어서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한 10년 전에 불이 나서 화재로 다 타고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지금 매화가 꽃망울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산속이다 보니까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저 멀리 진짜 100리 200리 바퀴 훤히 내려 보이고 만천억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경치 좋은 곳에서 인조대왕이 백일 치성 기도를 드리고 임금으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는 그런 자리고 뒤쪽에 보시면 바위가 크게 있고 여기는 뒤쪽에는 진주 오봉산입니다. 오봉산인데 해발 한 540m쯤 되는데 여기 절트가 해발 4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 보면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풍경도 걸려져 있죠. 바람에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던데 참 운치 있는 그런 절이고 아주 조용한 절입니다. 저 아래쪽에 마을이 있지만은 마을하고 한 1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인조대왕이 백일 기도를 드린 인조대왕각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드렸고 예전에 여기 성전함에 불이 났을 때 대웅전하고 그 다음에 종무소하고 선님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들이 다 탔는데 지금 인조대왕각은 아무 손해 없이 아무 화재 피해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색깔 보시듯이 나무가 시커면데 인조대왕각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만천하가 한눈에 확 한눈에 들어오고 정말 경치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어느 사찰 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지리산까지 다 조망이 들어오는 그런 멋진 장소입니다. 예 지금 그 대왕각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때 인조대왕님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 절을 짓고 인조대왕각이라는 그런 명칭을 내리셨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된다는 기도빨이 잘 받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많고 유명한 그런 암자입니다. 내부에 인조대왕각 내부에 보면은 예 지금 그 천장이죠. 천장에는 연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고 촛불이 지금 켜져 있고 맨 가운데 지금 가운데 인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고 여기서도 이제 인조대왕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일반인들도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하고 같이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혼자 오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정기적으로 선임이 계속 위패 앞에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양입니다. 목탁도 있고 여기는 또 절이다 보니까 불교 그림도 있는데 산신 할아버지인가요? 할머니는 아니네 이렇게 재단이 쭉 만들어져 있고 조선시대에 있는 녹그릇들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고 전부 목조로 만든 그런 누각입니다. 그래서 뭐 평수는 그렇게 한 네다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인조대왕이 여기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 그런 유명한 명당 기도처입니다. 명당 기도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나고 찾아오는데 여기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동차도 좀 위험합니다. 너무 가팔라서 그래서 마을에 세워 놓고 차 세워 놓고 걸어 올려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등산 삼아서 지금 인조대왕각 바로 옆에는 또 성전암 암자가 있습니다. 이 암자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포토존 위치인데 보시면은 이 돌담을 지금 선임들이 쌓아놨는데 여기 쾌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거북손이죠. 부처손이라고 합니까 그 부처손이 거북손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짝 말라 있지만은 비가 오면은 파랗게 이렇게 피어 가지고 아주 담장이 아주 멋지게 됩니다. 여름에 한번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담장 위에는 거북손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암자는 선임들이 이제 성전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이 암자도 거의 천년 고찰입니다. 이 건물 또한 화재 피해가 없었고 여기에서 보면 전망이 제일 좋습니다. 저 멀리 진주 멀리 바닷가도 미세먼지가 정말 없고 습도가 적은 날에는 멀리 바닷가도 보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암자 옆에 이렇게 절벽 위에 약간 굴을 파 가지고 시비지신상이죠. 이제 조각상을 모셔 놓고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절벽이 높이가 한 30-40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절벽이 있고 요 위에 바로 가면은 오봉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불과 15분 정도만 걸으면은 오봉산 정상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벽이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은 오봉산 절벽이고 이 성전암 위치는 오봉산에서 한 8부 능선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리는 그런 장소이고 정확히 성전암은 1,100년이 됐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창근을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흑역사가 또 있는 게 여기 불이 났는데 그 광신도가 대궁전에 불을 질러서 한 십몇 년 전에 홀라당 절이 다 타고 지금 다시 다 재건을 해서 지은 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 미치광이 하나가 절을 다 태워 먹었네요. 이 멋진 경치 보시러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